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아, 자녀분을 하셨고요. 간단하게 인터뷰에 잠깐만요. 자리해주세요. 네, 저희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. 원랜이 울려받는 걸그룹이어서요. 아, 일단은 우리 K-BOMS 너무너무 아름다우신데 한 번, 한 번, 자기소개 한 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안녕하세요. K-BOMS의 리더 선생님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K-BOMS의 사랑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참. 인피가 오르고, 작년으로, 아직까지 멋진 무대를 보러주셨어요. 우리 리더님 씨의 분들, 우리 함께 제가 소개를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, 작년도에 이렇게 참가를 하셨잖아요. 네. 참가를 하시고, 지금 이제 이 무대도 오셨는데, 소감이 어떠셨지? 아, 제게 됐네요. 네, 그렇게. 네, 그렇게. 한, 둘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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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등등은 오는 곳에서 안 들을 수 없잖아요? 아, 네. 네, 네.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제가 작년에 대회 출전했을 때, 크게 출전했던 친구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렇게 제가, 이번에는 내 친구, 어 친구들은, 이렇게 축하군에는 공연이 나와서, 정말 다대가 새로운 건데, 이렇게 엄청 활동을 하고 있는지,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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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정신이 났수 이래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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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유명이 됐어요? 아, 네. 아직 신인이죠, 신인. 그러니까요. 저희 걸그룹은 신인인데, 방송국에서 기존에 있던 거 걸그룹 선배님들도 많으신 거 아닙니까? 다 만나서 보는 게 어떻게 인사 잘 하세요? 네, 9호! 네, 9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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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위 빌밸스! 최종인 줄 아세요? 어, 뭐요? 위 빌밸스? 네, 위 빌밸스 맞나요? 네. 맞으세요? 위 빌밸스? 위 빌밸스. 위 빌밸스. 우리 채널을 보고, 채널을 보고, 채널을 보고, 채널을 보고, 채널을 보고, 채널을 보고 주십니다. 어쨌든, 아, 저희 채널을 감사드리고요. 네. 앞으로도, 제발 더 기대하고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, 우리, K-커러스에게 뜨거운 박수,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